안녕하세요 여러분 너글너글게임세상입니다 아마 제목보고 당황해서 눌러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유튜브를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오기까지 오직 유튜브 성장 하나만을 생각하고 달려온 것 같아요 매일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볼까 고민하는 즐거움도 있었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재미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냥 즐거웠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극히 소수지만 꾸준히 악성 댓글로 일관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새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유튜브를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견뎌내려니 그냥 좀 지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 그때는 웃는 얼굴로 볼 수 있도록 해요 아우 잘 쉬었다 짜잔 우리 친구들 걱정했나요? 이 녀석 또 이러네 이렇게 생각했나요? 우리가 이벤트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살짝 이렇게 억울을 준비해봤어요 유튜브를 쉴 생각은 일도 해본 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언론을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카트 얻고 싶은 친구들 전부 주목 지금부터 노구리가 하는 말 잘 따라주시면 여러분 모두 무료 레전드 카트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 노구리 채널 구독 알람 설정하기 모두 둘! 이 영상에 댓글로 가르풀 닉네임을 적기 이번 영상은 어느정도 우리 친구들의 낚시도 필요하니까 레전드 카트는 적지 마시고 대신에 노구리에 파이팅을 넣어줄 여러분의 한마디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안 지키면 당첨 안 시켜줄거지롱 마지막 새 노구리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토요일 1시 라이브 참여하기 매주 토요일 1시에 우리 노구리 채널에서 레전드 카트 뽑기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우리 친구들 중에 라이브를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당첨에 떨어진 친구들이 많아요 주작 의혹을 피하고자 노구리가 매주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거니까 꼭꼭 참여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아 그래서 노구리 이번주도 깜짝 이벤트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주에 당첨자는 누가 될지 노구리에 너무 너무 궁금해요 자 그럼 바로 댓글을 적어주세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 아